반갑습니다. 금일시장 동양관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이 0.25%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그러면서 미국시장 다우 강부압, 나스닥 약부압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일본시장 0.4% 상승, 중국시장이 왔다갔다 했지만 결국 강부압으로 마감했습니다. 홍콩시장은 1.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3월 정도 오른 1,195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다시 상승하고 있죠. 원엔 환율도 6.05원 오른 1,107.51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시설 복구는 완료를 했죠. 그러면서 유가는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1.23달러 내린 58.1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우리 증시 코스피 0.46% 오른 2080.35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2174억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988억 매도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340종목 내린 종목이 473종목으로 오른 종목이 좀 적죠. 대형 IT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0.09% 오른 645.71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당히 좋았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외인 기관 한때 쌍크림 매도로 돌아섰었죠. 그러다가 외국인은 87억 매수로 마감했고 기관이 100억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684종목 내린 종목이 510종목 오른 종목이 좀 더 많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금일 특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우디 석유시설 복구가 완료됐죠. 2주 내 공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소식으로 돌발 악재는 해소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 연준이 0.2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대형 호재가 바치고 있어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대형 IT주들 오늘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주들은 차주 헬릭스미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장 초반의 외인 기관 미국의 0.25% 금리 인하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끌어올렸죠. 그러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제약바이오 주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헬릭스미스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결과 발표할 때까지 좀 숨고르기 하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세 번째로 돼지열병 주들 이틀간의 초강세 이후에 금일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내일 5일선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죠. 5일선 일시적으로는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하락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관성이 내일까지 좀 더 적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오게 되면 5일선까지는 좀 지켜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재료 자체가 이렇게 뭐 이틀하고 끝 할 만한 그 정도 재료는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대북주 1차 강한 상승 모습을 보인 후에 숨고르기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그렇지만 뭐 대북주의 남북 북미 협상이 이렇게 적은 재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갤럭시 폴드가 물량이 뭐 좀 적게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즉시 완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서 스마트폰 부품 주들이 일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IT 대형 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금일은 코스닥 시장을 반도체 관련 주들이 접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제약 바이오 주의 강세가 좀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 있죠. 이제 헬릭 스미스 결과가 이제 차주에 발표되기 때문에 아마도 눈치를 좀 보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 자금들이 또 어떠한 테마주 쪽으로 좀 찾아갈 걸로 좀 보여지고 유력한 게 대북주가 좀 유력하고 돼지열병주도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내일 이제 하락을 좀 하게 되면 돼지열병주들은 또 이제 하락포이 좀 크게 되면은 좀 저점에서는 또 반등이 좀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변방주들이죠. 지금 계속 대북주 돼지열병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밀려있는 4차 산업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종목들 뭐 보안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도 거기에서 또 강세가 조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대형주들은 금일 강한 상승을 했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서 피로감에 의한 약조정 정도는 돛지 정도의 이런 약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를 바꿀 만한 재료는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적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재 나스닥 선물 상황을 보면 나스닥이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큰 하락은 아니죠. 오늘 밤에도 뭐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시장이 좀 열릴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미국시장 자 오늘 시간대별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2,192억 샀죠. 초반에 매수를 하고 계속 이제 그 언저리에서 유지를 하다가 한시반 이후에 다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샀죠. 2,000억. 기관이 계속 시작하고 나서 연일 팔아 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987억 매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많이 사다가 장 중반에 좀 많이 팔아 됐죠. 팔아 되고 장 막판에 이제 조금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좀 사들어오다가 장 후반에 매도로 전환했죠. 100억 정도 매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개인들이 장 초반에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사들어왔죠. 자 업종별 상황 보시면 자 단연 전기 전자가 오늘 히어로였죠. 오늘 뭐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강한 모습 보였고 기계 대형 주들 종이 목재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하고 증권 은행 그리고 음식료 건설 금융 등 그동안 바닷건에서 이렇게 올라오던 저 PBR 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쉬지 않고 올라왔죠. 그런 부분 이제 바톤터치가 전기전자 쪽으로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화학주들도 오늘 좀 조정을 보였죠. 자 코스닥 종목 지금 피씨가 잠깐 자 코스닥 종목 종이 목재 부분이 오늘 뭐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분도 강했죠. 오늘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재 관련 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반도체 주들 그리고 IT 부품 이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 주들도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신 서비스 이런 쪽 강한 모습을 보였고 자 제약 쪽이 오늘 좀 좋지 않았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주들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신용융자 장고는 아마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8조 6천억 수준에서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정말로 강하게 올라서고 있죠. 이제 121선까지 도달했습니다. 121선까지는 뭐 이렇게 무난히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봤는데 뭐 별 탈 없이 잘 왔죠. 121선까지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지금 각도도 정말로 가파르죠. 이때 1월달에 각도만큼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닷곤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이제 121선 부근에서 위콜이 좀 달아졌죠. 자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121선 부근에서는 한번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기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지금 121선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뚫어낼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IT3인방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SK하이닉스 이런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는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1선도 내일 금요일이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장기 2평선 마지막 2평선도 241선까지 한번 도전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중 무역협상이라는 이런 대형 호재가 지금 10월에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끌어내릴만한 그런 악재를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 악재는 이제 단계가 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골고루 저 PBR로 올리고 그 다음에 기계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은행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형 IT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자체는 적어도 이제 장기 2평선 241선 정도는 한번은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내일은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강세 이런 기세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좀 은봉을 보였죠. 은봉을 보이면서 지금 61선을 돌파한 후에 지금 은봉이 두 개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의 이 종합지수를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야 되죠. 그러나 제약바이오 다음 주에 지금 아주 큰 이벤트가 준비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눈치를 볼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원절에서 조금 옆으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으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그런 환경으로 봤을 때 내일도 뭐 이렇게 좀 강부압, 약부압 수준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뭐 엄청난 상승세를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면 지금 뭐 52주 신고가 지금 치고 있죠. 엄청나게 강한 모습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트도 이렇게 많이 모은 상태에서 가장 밑에 241선 그 다음에 181, 121 완전 정배열로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완전 정배열인 상태에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무리해서 올라갔죠. 3%나 올랐습니다. 450만 주 샀죠. 외국인이 기관이 100만 주 정도 팔았지만 아주 힘있게 올라갔습니다. 자 너무 강하게 좀 치고 올라서 조금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이집니다. 그러나 추세 자체가 지금 되돌릴만한 그런 재료를 찾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지금 단기에 좀 너무 열기가 강력하게 지금 불타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삼성전기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옆으로 쭉 기었죠. 그리고 5일선이 1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10일선 딱 보고 지금 이제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자 지금 121선하고 181선 한 번에 뚫어냈죠. 앞자리도 바꿨습니다. 10만 천원에 잘 마감했죠. 외국인이 47만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16만주 개인이 한 60만주 정도 팔았죠. 뭐 오전에 개인이 한 60만주에서 70만주 정도 팔 것 같다는데 딱 정확하게 그 정도 딱 팔죠. 자 지금 거래량도 한 160만주 정도 오전에 이런 거래량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많이 터진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꽤 큽니다. 여기 보면 크죠. 자 이렇게 장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일단 만들어냈죠. 수급도 좋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되돌아서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 자체도 다 우호적으로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240일선 이제 한 번은 구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마찬가지로 4% 정도 크게 힘을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뭐 3% 그냥 장대 양봉으로 밀어붙여버렸죠. 11선 바로 뚫어내면서 내가 언제 약했냐 뭐 이러면서 그냥 밀어붙여버리죠. 자 기관이 계속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50만주 외국인이 만주 정도 팔았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외국인은 조금 컨트롤을 하면서 삼성전자하고 지금 키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결국은 뭐 삼성전자가 결국 지금 다시 대장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다시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뭐 모습을 보면 오르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금요일 뭐 강하게 추가적으로 또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한번 숨고르는 그런 모양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뭐 돛지 정도 이렇게 강보압 수준이나 약보압 수준이나 뭐 곤절이에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추세는 계속 지금 좋죠.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3% 3% 4%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LG전자는 오늘 좀 조정 보였죠. 61선 부근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삼성전기전자 하이닉스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고 엘리전자는 이 때 좀 많이 올랐죠. 바다권에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61선 보고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끄리 매도하면서 좀 조정을 했죠. 61선 부근에서 조금 쉬어가겠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11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서 11선 올라올 때까지 조금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1선이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돌아서 61선을 정복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3% 정도 하락했죠. 뭐 오늘 제약바이오 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보통 지금 흐름을 보면 61선은 저항선으로도 생각을 안하는 종목이죠. 셀트리온이 그러나 이번에는 61선에서 지금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11선 부근까지 좀 내려왔죠. 자 이렇게 좀 저항을 받았지만 외국인이 16만 주 정도 팔고 기관이 16,000주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이 오늘은 좀 많이 안 샀죠. 오늘은 뭐 IT 대영주 쪽으로 돈이 다 몰려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정도 지금 뭐 3%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11선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11선 부근에서는 이렇게 상승인태형 양봉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추세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 그대로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제약바이오가 조금 눈치 볼 수 밖에 없는 뭐 그런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눈치를 보면서 뭐 강부압 약부압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소소하게 마무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헬스케어도 2% 정도 하락했죠. 5일선을 지키긴 했지만 조금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랬죠. 제약바이오 외국인 8만주 기관도 5만주 정도 팔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또 지금 요렇게 둥근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아마도 좀 옆으로 누우면서 조정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한유아 바닥에서 5일선 깨지 않고 계속 잘 올라왔지만 121선을 앞두고 좀 조정을 하고 있죠. 어제 뭐 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지금 요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다는 거는 수급상 좀 조정을 하겠다 그런 모습이었죠. 자 외인기관 쌍그림에도 뭐 천주식 나오면서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제 11선 곧 만나기 직전이죠. 11선 부근에서는 한번 저항을 지지를 좀 받을 거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 이런 부분이 이런 대화 대한유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올라오고 추세는 완전히 바뀌었죠. 추세전환은 성공을 했고 이제 조정을 11선에서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21선 만나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뭐 흐름상으로 봤을 때 11선 부근에서는 한번 저항을 좀 지지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롯데칠성은 1% 올라섰죠. 자 롯데칠성은 5일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기관들이 쭉 이렇게 올려주고 다시 바턴터치 받아서 외국인이 쭉 이제 올리고 있죠. 개인들이 팔고 있고 지금 뭐 롯데칠성은 추세타고 잘 가고 있다. 적어도 61선까지는 계속 5일선 부근에 타고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나스미디어는 오늘 장 초반에 3%까지 올라가는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은 코스닥 시장 장 후반에 무너졌죠. 좀 무너지면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지수하고 거의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 그래도 수급은 외국인이 6,000주 정도 들어오고 기관이 8,000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제 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 부분을 거의 다 까먹었죠. 다 까먹은 수준의 이런 하락을 보이고 21선 부근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섰죠. 그래서 이 정도 위치면 지금 주포는 상당히 나스미디어 주포는 그림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주포다. 보여집니다. 여기에도 오르고 조정을 조금만 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죠. 깊게 조정을 하고 마찬가지 깊게 조정하고 이번에도 오른 만큼 깊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서 21선 뚫고 내려온다고 해도 결국은 상승 방향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아주 크다.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1분기 2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3분기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상승 임박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두산중공업 어제 좀 조정을 많이 보였죠. 그저께 하고 어저께 하고 갭으로 올린 후에 조정을 크게 보였습니다. 수급이 좀 많이 좋지 않아 졌죠. 오늘도 수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12만주 14만주 이렇게 팔았는데 그래도 강세를 보였죠. 5일선을 깨지 않고 5일선 지지를 일단 받았습니다. 5일선 지지를 받고 그것도 지지 받으면서 181선까지 뚫고 올라섰죠. 양봉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바다권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외인 기관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은 조금 의외의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5일선 깨지 않고 일단은 180일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5일선 올라가는 동안 좀 기다릴 수도 있겠죠.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차트의 모양상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흐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 계속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코롱인더 코롱인더 코롱인더는 오늘 뭐 대형 IT주 쪽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면서 반도체하고 대형 IT주들이 주도권을 가져갔죠. 그러면서 코롱인더 오늘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 보였지만 지금 오르고 계속 옆으로 기고 있죠. 딱 이 모습을 보면 삼성 전기가 딱 생각이 나죠.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조정을 많이 받고 오르고 나서 옆으로 기면서 지금 5일선을 크게 깨지는 않고 오르려고 하면 누르고 오르려고 하면 누르고 오르려고 하면 누르고 요런 모습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선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 지금 삼성전기하고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에 지금 바닷권에 있죠. 주가가 모양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루 뭐 상당히 좀 혼조세인 시장이었죠. 오늘 뭐 오늘의 위너는 IT 대형 IT 3인방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였다. 전방 산업 경기 민감 주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